불구하고 열심히 또 우리 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우리 유니스 멤버들을 대표로 우리 현주 양이 큰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고요. 너무 멤버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떨렸는데 덕분에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꼭 다시 드리고 싶고요. 저희 기다려주신 만큼 더 큰 보답해드릴 수 있게 저희 유니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오늘 데뷔 쇼케이스 어떠셨나요?